안녕 오 대단한데? 보고 있어 우리? 이거 뭐 봤어? 걔 애기인데? 응 쟤 애기 응 애기가 애기보다 좀 더 어릴까? 더 쪼하네 그거도 되는지 응 또 거의 저렇게 저렇게 빨갈래 응 옛날에 안 빨갈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Horizon 좀 더 더 다 해다 그레이 또한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가족들과 인연을 맺어 지금은 아들 이니고와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새끼고양이들이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아서 계속 고양이 수가 늘어가고 있는 중이다. 추운 날이면 뭔가를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.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못 봤는데 아 두 가지 종류 걔 요즘에 안 보이더라 얘 말고 제 어그리처럼 생기는데 더 히끗히끗하고 노란이 더 많은 애 응 노란거 많고 하얀거 더 많은데 음 걔가 요즘에 안보여 걔가 얘네 엄마인데 아 야 이니고 내 발.. 빨고있어 응 어그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 쟤 되게 억울하게 생겼어 그치 응 어그리랑 얘랑 친구야? 응 항상 같이 있었잖아 처음 봤을 때도 같이 있었거든 어그야 알아? 어그야 알아? 어그야 알아봐? 어그야 알아봐? 어그야 알아봐? 어그야 알아봐? 어그야 알아봐? 어그야 알아봐? 어그야 알아봐.. 4회 마트 다 저렇게iennent건